자치단체마다 요즘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긴급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엇박자에 이미 확보한 예산을 쓰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는 9월쯤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용액 대부분을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침체로 창원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12, 400억 원을 긴급히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당장 쓸 수도 있는 400억여 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지방교육세를 거둬 경남 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은 4,655억 원, 재원 부족에 당초 예산엔 4,211억 원만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444억 원을 채워줄 유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 돈을 주는 경상남도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을 받는 교육청은 아예 편성조차 않았습니다. 중간에 붕떠버린 444억 원은 부득이 교육청에 재난 복구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다음 추경까지는 사실상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도 조기 집행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이지만 두 기관의 안이한 예산 처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